오늘 혼자 다 하세요 꿀 빨았다고 한 제작진 제국수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소리가 들리니까 불꽃나라 노래해 기 불이 끝내 줄래 초등학교 친구 이름은 박지연 화가 나면 편해 얼굴은 박지연 콩콩칩 박지 콩콩칩 박지연 봄 작은 발은 지금이야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저의 트램펄린 좀 피고 오다니 전 방한 회전 따꺼 4학년이에요 잘 까분해요 국가대표도 선수들이 하는 기초 체력 트레이닝이 있는데 기술에 들어가기 앞서 그거 한 번만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? 할 거거든요? 체험해봐요 쑥이면 돼요 쑥 이렇게 쑥이면 코가 나올 거예요 아이척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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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구 한번 몇 킬로시죠? 어디가 어디가 또 어디가 아 여기 버려 버릴 거면 쓰레기통이 버려 야 이거 너무 짜요 야 안돼 아이척씨 제가 지난주에 그 김혜선 김혜선씨 알아 점핑머신 아 그거 힘들어 그거 10분만에 탈락하셨다며 아 그거 진짜 빡세 빡세 해 나는 쉽던데 쉬워? 해 그럼 이거 왜 힘들어? 좀 아직 안 힘든데요? 어? 오케이 그럼 이거 들어 힘들어 힘들어 니 ㅇㅇ ㅇㅇ 벗겨! 벗겨! ? Rosor! 가자! 아! 컴온! 뭘 봐 형님아! 아! 아파! 오케이! 물 주세요! 어디갔어? 이리와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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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힘들어! 아이! 무거워! 오늘 무게 다쳤다! 좀 힘들어! 오! 됐어! 이거 뭐 때문에? 그냥 약간 guess? 여기 왔다! 소원 빌려 소원! 오케이! 눈 감고 있어야 돼요! 눈 감고 소원 해야 돼요! 두 손 모으고! 눈 감고 소원! 영어 속답 알아? 나 어제 안 태어났다고? 아니요! I wasn't born yesterday! 나 바보 아니라고! 아! 다시 알려주세요! 나 이거 그럼 써먹어야겠다! I wasn't born yesterday! I wasn't born yesterday! I wasn't born yesterday! 어어! 그렇게 해야 돼요! 답답하게! Hey bro! I wasn't born yesterday! Let's go! 딱딱싱거 하나만 더 남았어요! 하나만 더 하면 돼요? 네! 하나! 가자! 얘들아! 다 왔어! 아니 이거 제가 해봤는데 사람이 할 게 아닌데요 이거? 혹시 도망가고 싶으셨던 적 없나요? 혹시 도망가고 싶으셨던 적 없나요? 그냥 보고 따라해! 오케이! 오케이! 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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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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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 된다! 아 안 된다! 아! 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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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!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a